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내일은 미스트로셋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스트로2가 12월에 첫 방송을 보내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고요. 이 첫 방송과 관련해서 최근에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티저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티저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100명의 참가자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명웅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영웅아 나도 지나고 싶어 라고 100명의 참가자들이 외칩니다. 이명웅은 승갑국에 도망가다가 마침내 멈춰서 잠깐 하면서 뒤돌아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명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외치죠. 내일은 미스트로2! 라고 이렇게 외치자 이명웅이 풀썩 주저앉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이 영상이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티저 영상과 관련해서 제작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명웅이 후배 트롯걸들과의 첫 만남과 새로운 컨셉의 티저 촬영을 즐거워하면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여련을 펼쳐준 덕분에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완성도 있는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티저 영상 스토리는 미스트로2의 본 방송에서 선보일 미스트로2의 전매특허인 파격 오프닝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미스트로2가 12월 방송됨으로 인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뉴스장터가 미스트로2의 이 첫 방송, 12월 방송과 관련해서 문제점 또는 미스트로2가 갖고 있는 부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가을 트로트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MBC가 지난 10월 말에 트로트의 민족을 첫 방송을 내보냈고요. 두 번째 방송까지 내보냈고요. 그리고 이미 SBS는 트로트 신이 떴다 2에서 무명 가수들의 트로트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는 트로트 전국체전을 11월 중에 방송할 예정이고요. 이런 가운데 내일은 미스트로2가 12월 중에 첫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어서 미스트로2는 여러 가지로 부담감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뉴스장터가 분석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 부담은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 방송, 저방송 할 거 없이 모두 트로트 예능입니다. 트로트 오디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각 방송이 지금 트로트의 예능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청자들이 피로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트로트야? 또 트로트 오디션이야? 이 방송도 트로트 오디션, 저방송도 트로트 오디션, 트로트 예능 온통 트로트 예능과 오디션이어서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이 트로트 미스트로2를 진행하기 때문에 첫 방송을 내보내기 때문에 미스트로2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트로트의 열풍을 만든 것은 TV조선의 미스트로과 미스터트롯이지 않습니까? 미스트로트는 최종 시청률이 18.1% 그리고 미스터트롯은 마의 시청률인 35.7%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찍음으로 인해서 트로트의 열풍을 만들어낸 게 미스트로트 그리고 미스터트롯인데 이 미스트로2가 과연 이 열풍을 만들어낸 이 자존심과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부담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제작진들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열풍을 미스트로2가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담감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미스트로트의 방송 시점이에요. 이 통상 트롯 오디션 같은 경우는 중반 이후에 시청률이 높아집니다.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차로 참가자 80명 또는 100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걸러져야 정말 실력 있는 가수들만 남아있고 예선 전에서 또 화제를 인기를 모으는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 인기 말하자면 시청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미스트로2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미스트로2가 첫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디션이 첫 방송서부터 큰 인기를 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로트의 민족도 10% 가까이 찍지 않았습니까? 9.8% 정도의 시청률을 찍었는데 어쨌든 오디션은 중반 이후에 화제를 모으고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트로트 전국체전과 트로트의 민족이 중반 시점에서 화제와 인기를 모을 때 미스트로2를 첫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미스트로2, 미스트로2, 미스트로2가 만들어놓은 그 열풍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부담감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미스트로2과 미스터트롯은 성별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타 방송의 트로트 오디션은 남녀 혼성 오디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만 나오는 오디션이 과연 높은 화제와 인기를 모아서 시청률을 올릴 수 있을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찍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트로트의 시청자들 말하자면 팬들이 50대, 60대, 70대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남성 가수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미스트로트의 이 여성 참가자들만 나오는 이 오디션이 과연 어느 정도 화제와 인기를 모을지 의문 부호가 좀 남습니다. 그리고 타 방송은 남녀 혼성으로 지금 오디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트로트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입장에서 물론 미스트로트의 첫 번째 시즌 1에서는 타 방송에서 오디션이 없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은 미스트로트가 진행되는 12월 첫 방송이 진행될 쯤에는 타 방송에서 이렇게 중반, 오디션 중반에 있고 남녀 혼성의 오디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트로트는 여러 가지로 미스트로트는 부담을 안고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과연 미스트로트가 종전 미스트로트와 미스터트롯의 인기를 재현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조선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봐주겠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재미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담감이 있어서 미스트로트가 과연 또다시 성공 신화를 찍을 수 있을지 미스트로트입니다. 미스트로트가 이것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뉴스장터가 미스트로트가 12월의 첫 방송을 내보낸다는 소식과 함께 미스트로트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그 부담감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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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